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.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. 먼저 예언을 듣는 수치인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돼요. 누구누구 당신은 몇 날 몇 시에 죽는다. 그리고 지옥에 간다.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그 예언은 지옥의 사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예언을 공격합니다. 그리고 또 예언을 하거나 제발, 눈치채기고, 눈치로 눈치채기하고, 눈치채기고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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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